애플이 오는 9일 한국 고객과의 소통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경기도 하남시의 국내 여섯 번째 애플스토어를 개장합니다. 하지만 애플의 소통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이른바 아이폰 고위 성능 저하라는 소비자 기만 논란이 다시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7일 애플은 경기도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 1층에 마련된 애플 하남을 사전 공개하며 고객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상도심 판결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날 서울고법은 국내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에 대한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애플은 고객의 제품 업그레이드를 유도할 목적으로 제품 사용 경험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킨 적이 결코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편 애플이 서울의 지역에 애플 스토어를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애플 하남은 미국과 영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식물성 소재 바닥재 등 친환경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지아입니다.